요거 하나만 깨봅시다. 아 아닙니다. 요거 안 할게요. 여러분들 이거 안해요. 17분이야? 해? 해봐? 어쩔? 이렇게 일단 얘 먼저 합시다. 순서대로 아 오른쪽, 왼쪽 보면 안 돼. 망했죠? 보자마자 그냥 끝이네. 요거 먼저 합시다. 근데 이거 너무 맵이 악질이야. 저게 한 줄 하는 게 아니라 세 줄 해야 돼요. 세 줄. 네 줄이네.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냐? 이거 해도 돼요? 못할 거 같은데? 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?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? 라고 말하고 싶다. 아 아 아 아 아니 아 1 2 2 2 2 2 3 3 4 Q 아 아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징그러웠겠죠? 이건 또 뭐야? 3칸 점프가 있네요. 딴 데 깨봐야겠다. 아 여기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여기도 하나 클리어. 여기 했죠? 아 잠깐만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돼? 몇 번이지? 열 번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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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봐봐,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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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, 봐봐. 봐봐. 봐봐, 봐봐. 아! 잠깐만요 아마 저게 쉬울 거야 지금 여기 내가 방금 숨쉬는 데가 좀 쉬울 거야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이것을 안점으로 먹고 들어가면 되겠다 안점도 아니고 그냥 점프라고 안점이 아니고 그냥 최대 엣지인가 오! 진짜네 멈추는 게 더 힘들다 뭐 남았지? 여기 했고 여기 남았나? 룰렛인가 보네 아니구나 망했죠? 숨집시다 어? 어? 야야야야 어? 아! 으아 으아 그러게요 이제 남은 게 이거 하나인가요? 요것만 깨면 되니까 모르면 숨 쉬세요 맵인데 원리를 모르겠어 원리를 지금 너무 왼쪽 아니에요 지금? 이게 아니라고 봐도 봐도 모르겠어 무화활동 지지 30분 나왔나? 40분 나왔나?